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엄지에 짜고 새끼에 짜서 이렇게... 급식소... 거의 다 일어났어 안좋다 너무 자리가 됐다 끝끝끝 2번 끝이야 일단 2번 끝 자리잡아야 돼? 자리잡고 연막 까야겠다 지금 천천히 스킬해서 가도 되긴 하겠다 시간 좀 쓰고 그럼 연막 좀 챙겨갈게 연막 하나 바로 까고 누나 바로 까고 여기 다시아에도 있는 건가 살아? 몰라 몰라 흰색 다시아 모르겠어 지금 여기 끝에 애들 죽을 수 있어 우리 어디 갈 거야? 저기 나무쪽 가야되겠는데 어 누나 걔네쪽 정리해야되겠다 2번쪽 2번쪽 정리하면서 들어가야겠다 나무쪽에다 누나가 여기서 포탑하고 사퍼로 오거든 나이스 나이스 차야돼 오른쪽 코트루이나 하자 여기 사건로 오르라 다리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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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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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구매하게 괜찮은데 다 fingertips 다스탑 에는 피어난다 이거 아니야? 맞아 맞아 아 이거 먼저 잡아야겠네 아악! 시간 좀 있어 시간 좀 있어 도망 하나 깔고 오른쪽 보인다 오른쪽 아 나 이거 보이는데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하나이긴 해 다했어 뒤져 몇 턴 어디에? 받아라! 아 잠깐만! 침착하게 침착하게 어 그러게 오른쪽을 잡고 해야 돼 오른쪽 차로 밀잖아 어 차로 밀어버린 어딘데? 고통 아 제발 refill 아 알 yes 이거 아닌 것 같ёз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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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어억 너무 무서워 수류탄 없어 있어 있어 수류탄 있어 지어서 가도 되겠다 누나 왼쪽 하나 오른쪽 두로 오케? 이거 지금 총소리 내도 되나? 허? 이 자식이 나도 수류탄 있어 어? 여기 왼쪽 왼쪽 치코리타로 전으로 가? 어 그렇게? 이쪽으로? 그 있다 왼쪽 움찔에 있다 왼쪽 움찔에 있어 왼쪽 움찔에 하나 오른쪽 남은 쪽에 둘 왼쪽에 있다 받아라 가방이 너무 큰데? 얘를 잡으면은 너무 좋겠는데 힘이 너무 약하다 와우! 오른쪽 이대 오른쪽 이대 오는 거 잡으면 되도 걔네 베리니 와야돼 와야돼 과연 명세계 디엠알아 디엠알아 디엠알로 누나 디엠 미니 잘 쏘네 미니 잘 쏘 미니로 하는거거든 어 이걸로? 어 다 맞았거든 누나? 다 맞았어 다 맞았어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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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미니 나이스 하하하하 나이스 하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7초 800개가 누나필 나이스 하하하하 나도 2층 나도 2층 쪽으로 가야겠다 와 엄청 많이 내렸어 아 아 내 앞에 그 다음에 제일 걸려 아우 아 너 도와주러 갔다 죽었다 2층이 많아 아우 하하하하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받아 죽었어